저희가 2년 반 전에 서초동에서 또 공수처를 설치하려면 국회의원들에게 저희의 명령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 앞에 여의도대로를 또 꽉 채웠던 그 시절에 정말로 신명나는 우리의 소리, 판소리, 우리의 소리로 우리의 속을 후련하게 함께 외쳐주신 백금렬 소리꾼이 나와있습니다. 멀리 광주에서 오신 우리의 민주소니꾼 백금렬과 친구들의 공연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 개가 하나 있죠. 시베리안 게스키. 그 게스키 이름이 뭐죠? 푸틴. 푸틴은 참 얌전합니다. 코리안 게스키 이름은 뭡니까? 누구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삼신할머니가 너무 믿습니다. 왜 그런 금수만도 못한 놈을 인두검을 씌워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 찡겨놨는지 그래서 삼신할머니에게 한번 외칠 테니까요. 마지막 한 구절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윤석열을 점시하신 삼신할미 반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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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삼신할미는 또 정리할 수도 있어요. 저승사자가 대거 같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업무태만! 급무태만! 저승사자! 감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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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는 아까 와서 악기끼리 못 맞춰보고 뒤에서 목소리로만 맞춰봤어요. 지금 처음 맞춰봅니다. 그냥 갈게요. 뱃노래입니다. 추.? 오이아이아요, 창! 청천하늘은 잔별고 많고 대한민국 민교실은 한밀도 많다 어이하니 여창 어이하니 여창 맨고리가 잔다 천공은 좋건네 헌빈은 좋건네 윤석별이가 말 잘 들어서 고당들 좋건네 어이하니 여창 어이하니 여 어이하니 여창 맨고리가 잔다 옛날에 양귀비는 영국 이색이요 나마다 호텔 나가요 둘리 맘고리 생기리라 어이하니 여창 어이하니 여창 맨고리 하 잔다 차위대가 좋은 바람 일본으로 가고 선제 타격 좋아하는 놈 군대 먼저 가거라 어이하니 여창 어이하니 여창 어이하니 여창 어이하니 여창 맨고리 하 잔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어서 가자 단독수야 단독훈아 어서 가자 오야 기어차 오야 기어차 맨날 가잔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감방에 가자 김건희야 최은훈아 감방에 가자 오야 기어차 오야 기어차 맨날 가잔다 가자 가자 어서 가자 교도소 가자 검찰 왕국 꿈꾸지 말고 윤석열은 어서 교도소 가자 오야 기어차 오야 기어차 맨날 가잔다 맨날의 독립군은 조카을 들고 오늘날의 민주시민은 족구는 건다 오야 기어차 오야 기어차 맨날 가잔다 벙수한 밤 강성 소리 듣기가 좋고 대시민들 파란 물결 보기가 좋더라 오야 기어차 오야 기어차 맨날 가잔다 이 손은 내가 잡고 내 손은 니가 잡고 벚꽃 모양 해고 온 세상 우리가 만들세 오야 기어차 오야 기어차 오야 기어차 맨날 가잔다 오야 기아 오야 기아 오야 기아 오야 기아 오야 기아 오야 기아 여기 모인 사람들은 행동하는 양심이요 오야 기아 미니야 오야 기아 오니야 오야 기아 오essavia 오야 기아 오enty야 오있야 오여 falt으면 없애잔 놈 젠더 갈등 부축인 놈 선제타격 찌부린 놈 부담검사 좋아한 놈 사기공약 거 훔친 놈 아무데서나 쩍 벌린 놈 사타구니 긁어댄 놈 남의 자리에 족발 올린 놈 달라치기 좋아한 놈 혐오정치 일삼는 놈 지역감정 조장한 놈 공작정치 좋아한 놈 50억씩 챙긴 놈들 검찰왕국 꿈꾸는 놈 국민혈세 막웃은 놈 외교 참사 인사 참사 대한민국 강하게 할 놈 일본 잔향 일본 미화 일본 누구 좋아한 놈 일본으로 떠나가라 오이아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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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 완수한 뒤 언론개혁 총알시고 조중동도 끝장내고 총편쓰레기 박살내고 신천지로 끝장내고 무속정지 없애버리고 올해 안에 선제단액 곧장애국 없애버리고 7천만이 하나가 되어 사람도 함께 살아봅시다 오이하디야 오이하디야 어이아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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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인께 시민들 문재인 대통령님 모시고 조국 장관님도 모시고 이재명 홍은님도 같이 모시고 또 누구를 시켜라 유시민 작가님도 같이 모시고 김호준 종순님도 모시고 이동형 작가님도 모시고 얼른 피로 무속에 무속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이동형 작가도 모시고 김현민 필미도 모시고 강진구 기자님도 모시고 또 누구요 열린문강 티미도 모시고 시사타파 이종원 티미도 모시고 여기저기 좋은 사람들 저분으로 모시고 뱃돌이 가잔다 가pse 생각후 아리람 하하 결의의 노래 어려울때나 힘들때나 우리 민족이 한강 불렀던 노래 아리람은 일어서서 어깨 겪고 우리 민족이 한강 불렀던 노래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아나 가자, 가자 진 gaan, unrevensen 윤석열 김건휘가 깜빡에 가리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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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란버게로도 못한다 아 미란버게로도 못한다 아 미란버게로 민주시민들 함께 넘어간다 열심히 싸웁시다 백금열과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뜨거운 함성으로 응원합니다 백금열